아, 어디 가는데? 예의 바르고 진중하면서도 편안하고 다정한 이미지가 필요한 곳. 아, 이게 좋겠다. 뭐냐, 말도 없이. 그래야 자연치로니까. 인정수석의 권영록 감사원장이 새롭게 내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행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계신 상황에서 인정수석 철회 사유가 부친께서 소유하신 명성산업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동 철구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명성산업개발이 부친 소유의 회사라는 걸 숨기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생긴다는 말 없으잖아.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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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표 솜씨가 제법이던데요. 조광연의 유진석 그리고 이번 지명 철회 건까지 이걸 다 한 대 묶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라다니. 언제든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초반에 털게 됐으니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